한글자막 by 한효정 눈이 내릴 때가 털어있다 올해도 겨울을 나는 녀석들에게 산책은 하루 일과다 곧이 풀린 녀석들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이때다 싶은 양이도 숨바꼭질 이럴 때면 마당이 있음이 다행이지 싶다 아이들은 즐겨 노는 곳으로 사라지고 노부부도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거 저기 두 집봉이 있는데 뭐 몇 개 열린이나 하나 다 잘라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마냥냥이는 신나서 쥐를 쫓고 시골에 흔한 작은 콩쥐는 목숨을 걸고 숨는다 마당에선 뭔가 바쁘다 마당에선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